아lass ّ 왜 이렇게 기분이 날아가는 거야? 진송아 지금쯤 산속에서 길이 읽고 헤매고 있겠지? 산에는 가본 적도 없는 앤데 바들바들 떨면서 걷다간 얼마 못 가 미끄러지기 십상일걸? 나 잔인한가? 아니 당신이 이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진송이가 당신한테 큰 잘못을 했겠지 그럼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지 그 집 무녀가 세트룸 그래서 양평으로 보낸 거야? 강무 말이 배전무는 싱가포르 갔다던데 가짜 비서시켜서 진송아를 양평으로 보낸 사람이 당신이었어? 눈치 빠른 남자 나 매력 없는데 눈치가 빨라야 내가 당신을 도울 거 아니야 걱정 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나만 아는 비밀로 접수할 테니까 어쩜 이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지?